DMZ 평화인간띠 운동 광주전남본부가 27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인 4월 27일 오후 2시 27분, 분단의 상징인 DMZ 500km 구간에서 열리는 평화인간띠 입기 행사에 광주전남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시민 2만여 명이 임진각에서 파주에 이르는 21km 구간을 이율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광주전남 시민 2만여 명이 임진각에서 파주에 이르렀습니다.